자 여기에서는 serves가 아니라 served가 돼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what, helpful, 그 다음에 if가 아니라 내용상 unless가 되어줘야 되네요 그 다음에 physical 여기는 ly를 붙여야 되겠구요 자 여기는 앞에 보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, 수식, 부사 자리구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공격당하지 않는 한 자 여기는 뭐뭐 하지 않으면 그래서 너가 신체적으로 공격당하면 이게 아니라 unless 이거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어휘 문제에 가까운데 가끔가다가 문법 문제 나올 때 있으니까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erve는 여기 보니까 목적어가 있죠 여기는 뭐뭐에게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어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들어가 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가 시제가 과거에요 여기는 당연히 현재지 이거는 today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상이랑 관련된 거니까 자 while this served your ancestors well 자 이것이 너의 조상에게는 잘 도움이 되었겠지만 while 뭐뭐지만 자 when they were attacked by a wild animal 그들이 야생동물들에 의하여 공격당하였을 땐 조상에게는 잘 도움이 됐겠지만 it is less helpful 그것은 덜 도움이 된다 오늘날에는 너가 신체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으면 자기만요